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학강사 이승효입니다. 고2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1도 볼 수도 있는데 고2 올라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해 인사를 찍고 있습니다. 이쁘죠? 여러분들의 성적도 지금은 바닥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렇게 하늘로 솟구치는 상승효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 이번에 처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됐고요. 고2를 위한 메시지, 맥락, 천천히, 밸런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짧게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피 뉴이어니까 여러분들, 아 2023년 너무 뭐라 그래야 되니? 2023년이 온 거를 축하해야 된다 그러나? 근데 여러분들은 좀 약간 아이고 이제 벌써 고2야 아이고 언제 이제 곧 고3이네 괴롭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한 살 더 나이도 먹었고 이제 곧 성인이 되는 그 단계까지 이제 온 거니까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한 해 건강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분들은 아직 그렇게 막 압박을 느낄 그런 시기는 아니니까 고3처럼 그 정도는 아니잖아. 고3인처럼. 그죠? 여러분들 일단 올 한 해는 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앞으로 좀 성적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 대학 가고 싶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맥락인데 이건 선생님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동안은 이 맥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통 내신 시험에 익숙하니까 중간고사 시험 범위만 딱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또 기말고사 시험 범위만 딱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수능은 말이지 이 전체 시험 범위를 다 보는데 그 전체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운 것들이 시험에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묶여야 돼. 그래서 왜 이거를 여기서 배우고 예를 들면 삼각함수 증거 여기서 왜 배우는 거지?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여기서 왜 배우는 거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 그 다음에 뭐 미분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미분의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필요해. 지금까지는 그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해. 궁금한 사람들은 선생님 수업 중에 상승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기초 개념 수업이 있고 뭐 상승이 시작이 있으니까 가장 쉬운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방식하고 좀 다르구나. 아 수능은 좀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약간 실말을 얻을 수도 있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수능 대비 아직 안 했는데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번 맛보기라도 체험이라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천천히 해라. 이 중에서는 꼭 고3인 것처럼 공부하려는 애들이 있어. 고3처럼 선생님 저 고2인데요. 뭐 3월까지 기출 다 띌 거고요. 뭐 6평에 맞춰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게 될 것 같잖아. 안 돼요. 안 됩니다. 고2 때는 말이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천천히 하면서 한 번 할 때 잘하는 게 나아. 안 그러면은 고3 때 진짜 정신이 없거든? 진짜 고3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되게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이 1년이 지나가버려. 막 원소 쓰고 막 어 뭐야 어 뭐 받아보니까 수능이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때 고1,2 때 빵꾸놨던 거를 잡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이제 재수 이상을 하게 되면은 와 내가 이따구로 공부했었네. 이러면서 이제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고1,2 때 탄탄하게 다져놓는 사람들이 고3 가서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능 대비를 미리 하는 건 좋아. 수원, 수2 뭐 선생님 수업 들을 수 있어요. 선택과목 뭐 미적, 확통, 기하 다 들어도 되고 뭐 3.5팁 잘하면 들어도 돼. 그렇지만 서두르지는 말아라.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자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세 번째 밸런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밸런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지금 딱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누구는 내신을 굉장히 잘 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내신이 아니라 저는 그냥 무조건 정시입니다. 그래서 수능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약간 이제 논술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거예요. 내신을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능 쪽을 아예 안 봐버리거나 수능 나는 정시파야 이러다 보면 내신 아예 버려버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밸런스가 깨져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시파이터라고 하자. 그래서 고2인데 뭐 수능 대비를 먼저 시작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1학년 때 뭐 내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신으로는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그러면은 수능 대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다른 과목은 몰라도 특히 수학만큼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내신 대비도 열심히 하는 게 고3 수능 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거는 일단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야. 멀리 있는 거 수능만 보고 아 나는 수능 잘할 거고 수능 올인 할 거니까 지금 있는 거 막 다 내 편견치고 뭐 생기리도 신경 안 쓰고 내신도 그냥 뭐 다 버리고 수업도 안 듣고 이러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물론 여러분들은 생각은 그러겠죠. 아 내가 정시에 올인이니까 수능만 잘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고3이 되고 원서 쓸 때가 되고 입시철이 되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보이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수학 실력도 빵꾸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라. 자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2 학생 지금 요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1년 동안 잘 쌓아가서 내년에 2024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가를 드러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1년 동안 화이팅입니다. 1, 2, 3, 2, 3, 4, 8, 8, 8, 9, 7, 9, 9, 9, 9, 11, 10, 9, 9, 11, 11, 11, 11, 11.